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윤입니다. 재선으로 취임한 한범덕 청주시장은 신년사자성어로 같은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라는 의미의 동신발리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엔 대내외 갈등을 봉합하고 시민의 마음을 한데 모아서 미래로 나아가고 싶은 한 시장의 새해 소망이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한범덕 청주시장과 함께 올 한해 시정 운영 방향과 계획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새해 2019년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MBC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새해는 늘 설레는 것이니까 희망, 설레임 모두 가지시고 힘찬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4년 만에 시정을 다시 맡으신 만큼 지난 6개월이 정말 바쁘시고 또 의욕적으로 활동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글쎄, 뭐 자화자찬이라면 뭐 하지만 시장 공백 기간이 사실 좀 길었어요. 한 반 년 이상 갔기 때문에 우선 시정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90점을 가지고 거기에 주력을 했고. 솔직히 통합을 시켰던 주역이었는데. 그렇죠. 제가 통합 출범에 책임을 못 맡았다가. 어찌 됐든 4년 만에 시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아서 이번에 맡게 되니까. 그런 통합 청주시를 본격적으로 정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나름대로 그 규모를 갖추고 해나갔습니다. 우선 그동안 세수가 1조가 넘었습니다. 자랑할 건 아닌데 중앙에 가서는 돈을 많이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 됐든 청주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만 1조가 넘어서. 그 전에 제가 통합 전에 시정일 때 1조의 예산 시대를 자랑했는데. 이제 우리 지역의 세금 가지고 1조가 넘었다. 올해 예산이 2조 2,300억이 될 정도로. 국비도 또 사상 최고로 많이 가져와서. 작년 하반기에는 또 국회에 자주 갔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도지사 같이 힘을 합쳐서. 그래서 2조 2,300억이라는 살림살이를 꾸밀 수 있었고요. 특히 개인적으로 제가 바라는 건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를 문강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10개 후보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잘해야. 2019년 잘하면. 2020년에 문화도시 5군데로 선정되면. 매년 한 50억씩 4년간 예산을 주는데 지원을 하는데. 타이틀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 교육도시면서 문화 교육도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작년 연말에 제가 담배 공장에서 사들인 장모님이지만. 현대미술관 청주가 오픈을 했습니다. 27일 날 했는데. 기대 이상의 작품들이 이번에 내려와서. 지역의 미술인들이 아주 깜짝 놀랐는데. 거기가 이제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자리 많은 문화도시가 될 수 있었다는데. 어떤 자부심을 느끼고. 그와 함께 복지라든지 청주의 미래 비전을 갖추는 밑바닥을 다졌다. 그런 한 해로 성과를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더 중요하겠지만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도 많이 확보되고 예산도 많이 확보된 만큼. 올해 좀 시정 방향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제가 이제 선거 때 제가 청주시를 생각한 것은. 다 아시다시피 청주가 재난안전지대였는데. 2017년 물난리 또 작년에 100년 만에 오는 전국이 다 그랬지만 더위, 가뭄 이래서 재해에 안전한 도시. 그래서 안전 청주를 제일 먼저 걸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 됐든 자연재난 또 제천 화재와 같은 인위재난을 막아야 되겠고. 이상하게 우리 청주가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도시로 돼 있어서 올해는 이것도 한번 좀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도시. 두 번째는 이제 지금 겨울철에 다 느끼시지만 미세먼지 안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쾌적한 환경. 특히 대기 환경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떡하다 보니까 청주가 전국에 폐기물 태우는 뭐 소각로가 다 모여들었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이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러나 한편 지금 현안 문제가 되는 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을 갖다가 헌법재판소가. 사회유 재산권이 너무 침해된다고 해서 일물질을 적용하는데. 그게 어느덧 시효가 돼서 지금 도시공원이 없어질 위기였는데. 이런 문제와 아울러 도시숲을 확보하는 쾌적한 환경.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세 번째는 포용적 복지입니다. 정부 예산도 올해 470조지만 복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예산 2조 3천억 가까운 돈에서 복지는 40%로. 오히려 정부 예산보다 높거든요. 결국 이 돈은 취약계층 가령 어르신 또는 어린이 보육 그리고 장애인 또 영세민들을 위하여서. 첨첨하게 안전망을 갖춰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도 더불어 사는 사회가 돼야 되겠다. 네 번째는 문화입니다. 역시 문화의 어떤 문화 도시로서의 제대로 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문화만큼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또 청주는 그거에 걸맞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더 확충하고 소프트웨어도 갖춰서 문화 도시 청주의 이미지를 이번에 살려보고자 하고요. 다섯 번째는 행정 혁신을 좀 이루어야 되겠다 아무래도. 지금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하고도 아직 반듯한 시청사를 못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어찌 됐든 시청사의 밑그림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식의 호화, 찬란, 거대한 이런 게 아니고 21세기에 걸맞는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자기 능력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스마트 오피스 기능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자기 집처럼 할 수 있는 개방성에도 역점을 둬서 공공시설로서 하나의 획기적인 청사를 갖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갖는 등 한 다섯 가지 점에 역점을 두고 한번 시정 운영을 이번에 해볼까.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미세먼지 이야기일 것 같아요.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시민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한 말씀 해주시죠. 참 미세먼지 때문에 올. 참 겨울도 지금 힘드실 거예요. 저희들이 조사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국발 그것이 한 30 내지 40% 영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간에 중국에서도 신경을 쓴다고 그러니까 그건 거기에 맺힐 수밖에 없고 국내적으로도 이제 겨울에는 북서평이 많이 불어오는데 서해안 지역에 공단과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건 뭐 국가나 국제적인 사회에 맺히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부적으로 역시 자동차가 달리는데 길에 있는 자그마한 먼지가 자동차 구르는 데와 더불어서 이게 미세먼지가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매연에 의해서 이게 되기 때문에 이걸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대중교통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되돌기면 승용차를 안 타도 될 수 있는 한편 매연이 안 나오는 자동차 그거는 친환경 전기 수소차. 그래서 작년 말 시내버스 회사가 6개 회사인데 한 버스 회사당 하나씩 친환경 시내버스 전기차를 오성분기역에서 오성역에서부터 공항까지 그 번호가 747입니다. 비행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6대를 하고 금년에 30대 정도 버스는 더하고 승용차는 경쟁이 치열하대요. 작년에 한 400대 올해 한 300대 해보려고 하고 수소차는 사실은 전기차보다 충전하기가 좀 어려워서 충전소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시는 두 곳을 저희들이 충전소를 마련하면서 수소차는 한 30대.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를 많이 늘리고 또 그와 함께 이미 길에 있는 길에 있는 먼지를 흡수하기 위한 먼지 흡입 차량. 이것도 이제 좀 부입을 해서 활성화시키고 정한되면 이제 여름에는 좀 살수차 그래서 이 물을 좀 뿌려서 가라앉히는 등 여러 가지 저감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든지 이제 대기 오염을 하는 대기 배출업소는 그걸 어떻게든 줄이고. 자동차 그 그 운행에 따른 매연은 되도록 친환경 또 거리에 있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수차나 먼지 흡입 차량 세이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미세먼지에 대한 농도 측정은 지금 25곳 하는데 더 좀 늘려가지고 이 문제를 체크를 하면서 노력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중에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인데요 시장님 공학사학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반드시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신 만큼 이것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데 간거니 이제는 시내버스인데 시내버스가 청주에 여섯 군데 있고 한 400대가 지금 운영 중인데 그동안 청주청원 통합을 할 때 버스요금 단일화와 환승제를 좀 대폭하는 바람에 승객이 좀 늘고 또 그동안 유가가 내려가서 상당히 뭐 버스 회사들과 원만한 운행이 됐었는데 이게 승객이 이상하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인원이 어떤 이유인지 저희들이 좀 따져봐야 되는데 많이 줄었어요. 또 그동안 또 유가가 내려가던 것이 갑자기 또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좀 하강 곡선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 버스 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웠던 게 사실이고 또 이제 국가적인 문제지만 최저임금제와 아울러서 왜 근무시간 주당 52시간이 되니까 사실 버스 운전이라는 게 굉장한 중노동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운행시간을 시키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건 뭐 틀리면 시끄럽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버스 회사들이 어려움을 계속 호소를 했습니다. 그게 결국 이것을 해소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 공영제로 가야 되는데 준공영제로 좀 한번 해보자. 그런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서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과연 비용이 얼마 더 들고 어느 정도 노선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 또 버스 관계 종사자들 하여서 대중교통 활성화 위원회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민들은 더 과중한 부담이 덜 되면서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나 버스 회사 관계자들도 적절하게 거기에 합당한 보수를 받고 버스 회사 자체도 잘 운행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금년 중에 강구를 하도록 이렇게 로드맵은 짜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좀 준공영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한범덕 청주시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계속 문화관광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잖아요. 시장님께서 특히 문화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데요.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 있나요? 앞서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예비도시가 됐으니까 올해 1년 동안은 거기에 걸맞는 문화 여러 가지 관목할 만한 성과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아쉬웠게 생각하는 것은 청주가 1500년 된 역사를 가진 도시인데 고도의 냄새가 지금 없다 우리 자원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1500년 된 고도를 저는 무심천에서 동쪽으로는 살리고 무심천에서 서쪽으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리드하는 현대식 도시화해야 되겠다. 그건 이제 경부축이 끼니까 경부선 우리 호남선 분기역인 오송역이 있고 터미널 고속터미널이 있고 거기에 첨단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종시와 더불어 경부축은 현대도시로 하고 무심천에서 우암산 사이는 적어도 15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몇 년이 이어온 이 흔적을 되살려보겠다. 그래서 청주읍성자리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해처리해서 중앙공원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살려서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지금 육거리 시장 밑에 있는 남석교라고 우리나라에서 오래되고 가장 긴 돌다리를 이걸 들어올릴 수는 없지만 대두리기면 올해 안전진단해서 거기서 한번 관광객들이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거기를 기점으로 성안길, 시청 옆 그리고 내덕동, 칠거리, 연체제장 앞까지 문화거리로 조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미술관과 이번 9월에 공예 비엔날레가 열리는데 거기 세계적인 문화 명소로 한번 만들어 보면 우리 청주가 문화로서는 새로운 전환기를 갖지 않을까. 그러나 한편 지금 이제 또 회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청주 박물관에 100년 전 우리 선조가 썼던 할머니가 썼던 요리책, 반찬 등속이 원본이 지금 전시 중입니다. 지금 100년 전의 청주라고 해서 저는 이 반찬 등속을 중심으로 해서 청주의 전통음식을 한번 살려 관광화시킬 그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어서 한번 다채롭게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치면서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진정한 문화도시로서의 청주 이미지를 한번 갖춰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청주의 문화관광 분야를 얘기하면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주말에 방문하니까 방문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죠. 2012년부터 시작이 돼서 9년 만에 결실을 본 건데 현대미술관은 8천 점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전시할 수는 없어서 늘 보관에 어려움이 있는데 다행히 저희하고 협약이 돼서 현대미술관 청주는 수장을 덜어주는 아마 4천 점까지 올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한 천여 점이 먼저 와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거기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미술품을 보수 수리하는 그 센터를 여기 가지고 있어서 아마 미술품도 오래되면 좀 훼손되고 이러는데 그걸 다 여기서 전문인력들이 수리 그것을 보정하는 그런 센터로서 아주 대표적인 명소가 될 거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립미술관 또 우리 문화재단 연체제창 중심으로 하나의 문화제조창으로서 이름이 높은 그런 지역으로 아마 발전시켜 나갈 때 뒤집돌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뭐 서울관, 과천관에서 세 번째로 생기는 거라 국립박물관과 더불어 문화체육부의 두 개의 큰 기관이 청주에 오게 되는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서민 경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수출, 실적 이런 것들은 좀 주목할 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데 사실 우리 서민들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아직까지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거에 대한 좀 보관도 있으신가요? 네. 특히 소상공인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이번에 전담팀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회에도 협출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창업하고 그들이 그것을 개업을 해서 만약에 안 되면 폐업이 됐다 하더라도 재기까지 도와주는 어떤 의미에서 소상공인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체제를 한번 갖춰보려고 그러고요. 저희가 이들에 대한 어떤 자금 지원, 5천만 원까지 저희들이 빌려주는데 아주 작은 이자, 한 2% 된다는데 그건 시에서 좀 부담을 해주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금 지원을 해줘서 소상공인이 사실 지금 제일 어려운 편에 들어가는데 이들에 대해서 힘을 보태주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인터넷 강의도 들으시고 아침마다 두꺼운 책도 읽으신다고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정책도 계획하고 계시나요? 물론이죠. 4차 산업혁명 2017년에 크라우스 슈바비라고 스위스에 있는 분이 세계에 다버스 연합회장이 재창을 해서 생겼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서 스마트폰에 유튜브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당장에 우리 시에서 도입하면서 들여올 것이 뭔가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ICT 기술도 우리가 짜인 편이 아니니까 특히 사무실도 스마트 오피스로 가지만 공장도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큰 기업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적은 기업 아까 얘기한 소상공인들은 또 이게 안 돼서 저희들이 컨퍼런스를 갖고 카이스트 쪽의 전문 교수랑 붙어서 소기업들도 아주 약한 소기업들도 스마트 팩토리와 할 수 있는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고 계속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좀 늘려가려고 그리고 농업도 좀 스마트 팜을 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러 군데 갔다 와서 하지만 농업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 제조업 또 여러 가지 서비스, 문화 서비스업 이렇게 해서 창업까지 이게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인 면이 너무 많이 알려지니까 저희 시로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창업 공간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고 해서 문화재단에도 넣고 게임센터도 갖다 놓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면이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 교수님들하고 연계하는 산학 협력팀도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이 말이 정말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 불균형 해소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저희가 청주시가 85만 대도시가 됐는데 구청은 4개고 그래서 점차 특색 있게끔 이것을 하는데 균형 발전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상당구는 도농 상생할 수 있는 그래도 우리 상당구는 5개 면이 들어있어서 농촌과 도시의 어떤 협업이 가능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서원구는 유명한 원흥이 방주기 있는 그쪽 두꺼비 있어서 환경 쪽에 신경을 쓰고 거기 서원대학교나 교육대학에서 교육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생태 교육 환경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흥덕구 자체는 뭐 우리는 충북에 청주에도 오성 산업단지도 있지만 기종 우리 산단도 있듯이 산업의 중심인데 이걸 좀 더 첨단화하면서 또 오성 중심이니까 교통 인프라 중심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청원은 뭐 공항이 있고 또 거기 오창이라는 단지가 있기 때문에 관광과 어우러진 그런 단지로 균형 개발하고 어찌 됐든 사계구가 그런 균형 발전하면서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발전은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팔십 오만 청주 시민 그리고 충북 도민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죠. 예 시민 여러분 뭐 저희 통합해서 이제 육 년 차 들어갑니다만 아직 뭐 시너지 효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너무 서두르지는 마십시오 틀림없이 우리 청주는 지정학적으로 중부권 핵심 도시로서 미래의 우리 한반도 중심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저와 저희 3,800여 시 직원 모두 합심해서 그렇게 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밀어주셔서 함께 웃는 청주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한마음으로 멀리 미래로 가자 하는 동심 말리라는 올해 사자성어를 가지고 저희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한범덕 청주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주시장의 최대 동력은 시민의 의견이다. 한범덕 시장이 신년사에서 한 말인데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정을 통해서 모두 함께 웃는 청주를 이루는 보약의 해가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